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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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선배님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북에 가세! 창문을 닫혀도 웃으며 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차오르는 사람 어디에 또 할 곳 없는 이 내 심사를 어디다가 그저 뽑을 거나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나의 애니 어디가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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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1차 음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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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에이 이 밤은 너희의 나 홀로 잠 못 잃어라 영원한 책 속에 수많은 흔들이 너희의 한자도 되질 않나 그건 넌 그건 넌 바로 넌 내 몸이야 그건 넌 그건 넌 바로 넌 내 몸이야 어제는 비 오는 정도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홀로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꼬비처리 오면서 꼴꼴 웃거든 그건 넌 그건 넌 바로 넌 내 몸이야 그건 넌 그건 넌 바로 넌 내 몸이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둥굴이 당당 둥굴게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 하지 모두 춤을 일어나서 우리 모두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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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춤을 둥굴이 당당하게 살아요 여기 그다음 넌 our plans 우리 오늘의 놈을 및 음 시골 목 fisher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